안녕하세요. 수민의 반찬에 레시피를 거주는 남자 장동민. 레시피를 따라하는 남자 고민입니다. 네, 2020년 1월 22일 방송의 반찬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설날 맞이 완자미역 떡국입니다. 떡국이 업그레이드에요. 완자미역 떡국이 궁금하시다면 겉미역 그리고 떡국떡 준비해주세요. 자, 떡 넣으세요.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줄 이 완자. 완자를 위해서요. 다진 소고기, 다진 돼지고기, 쇼파, 두부, 계란, 다진 마늘, 밀가루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완자 넣고는 너무 젖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좀 특별하지 않아? 네. 우리가 여태 못 봤던 떡국 아니야? 맞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완자 진짜. 이 떡국은 진짜 맛있는 떡국이냐? 이거 진짜. 우와. 재료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10분 저희와 함께 완자미역 떡국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설날 식탁도요. 우리 수빈의 반찬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초간단 레시피 청구. 수빈의 반찬. 반찬.